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무선 충전으로다가 뭐라고요? 이미 된다고요? 달리면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도로가 열린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사진 보니까 일단 무선 충전 전기 버스예요. 이 큰 거를 도대체 어떻게 달리면서 충전을 하는지 그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역시나 카이스트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네요. 또 우리 천재 분들께서 천재 과학자 분들께서 뭔가 한껏 또 해내셨나 봅니다. 전기차가 이미 대중화가 된 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알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좀 그래도 사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도 이거지 않습니까?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까지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려면 멀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이 그 유명한 연예인이시죠? 지석진님께서 지 편한 세상이라고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 채널을 통해서 이분이 테슬라 차주시거든요. 본인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핵심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인프라는 또 잘 됐대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게 또 그것들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1등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프라는 잘 됐는데 충전 어댑터 상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게 급속 충전, 완속 충전 어댑터가 다르잖아요. 그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잘 되게 하려면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충전하는 동안 주차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스트레스가 받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선 충전 얘기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반가워서 이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다들 무선 충전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충전하더라도 어딘가 이렇게 갖다 대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기가 보통 있고 어댑터를 이제 선을 꽂지 않아도 돼서 무선 충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아무 데서나 막 충전할 수 있다고 무선 충전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는 그런 무선 충전소를 찾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생각해도 스마트폰도 되니까 충전소 가면 이런 식으로 꼭 선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좀 잘 될 수도 있겠는데 싶기는 하죠. 지금도 이미 현대차에서도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고 보시면 퀄컴도 헤일로라는 스타트업을 2011년도에 640억 원에 사들였대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일찌감치 개발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그린파워라는 기업이 개발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어쨌든 충전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주행 중에도 우리가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도로 주행 중에 무선 충전 방식을 보면 길과 차량 안에서 커렌트 기인, 리시빙 코일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차가 지나갑니다. 그 안에 도로에 충전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 충전 시스템이 깔려야 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뭔가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려면 이거 도로를 다 까서 뒤집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언제 또 이걸 하나 싶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무선 충전에 대해서 다들 개발을 하고 있고 뭔가 노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와이어리스 차징,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이 기사를 제가 HMG 저널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그 저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잡지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그게 2019년 판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벌써 2년 전인데 2년 동안 그래도 인류가 뭔가 계속 이에 대한 고민과 개발을 해오긴 해왔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이 2017년의 사진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야 대단하죠? 중국입니다. 중국의 산둥성에서 2017년에 이렇게 1km 길이의 태양광 발전 시범 고속도로 이런 거를 개통을 했었대요. 보이시나요? 이게 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진짜? 그냥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일단 하고 봐요. 저는 모든 과학의 발전이라든가 모든 그 생각의 상상력의 고리는 일단 뭐 생각하는 것보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답게 일단 해놓고 봅니다. 이게 얼마가 드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해놓고 본다는 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라는 생각 박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2017년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중국보다도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리차징 레인 그러니까 한쪽 레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깔아 놓은 겁니다.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운전을 전기차로 운전하다가 충전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충전을 쭉 달리면서 하고 충전이 좀 된다 싶으면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게 스웨덴 쪽에도 1.65km 정도 공공도로에 깔려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 테라비브 인근의 700m 도로에도 이 시스템이 이렇게 실제로 지금 구축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생활에서 일부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퀄컴도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아까 그 무선 충전기 개발하고 있는 그 퀄컴이었는데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차징 레인을 하나 따로 만드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 버스 스탑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간이 충전소 같은 거를 이렇게 까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또 하나의 단계는 요런 식으로. 이게 약간 갓길 느낌이죠. 갓길 느낌으로 주차를 시켜놓고 여기서 이렇게 충전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데 보셨다시피 다들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해왔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가 전기차만큼은 배터리도 1등 하려고 하고 이제 현대차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무선 충전도 좀 1등을 하고 싶나 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표준화 회의도 올해 4월에 진행이 됐었다고 하고요. 최근에 관련된 특허 출원 기술 건수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그래도 특허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올레브라고 하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탄생한 겁니다. 보셨다시피 그 카이스트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전에서 운영이 돼요. 보시면 대전 유성구 대덕특구 주행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달부터니까 이제 당장 7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분 충전으로 한 3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전기선이 매설된 도로 위에서 전기가 자동 충전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도대체. 일단은 전기차에 그 배터리를 크게 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배터리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고 그 공간을 실내 자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지금 차가 어디서 충전해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많이 담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덜어내고 길거리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덜어낼 수가 있고 그 안에 내부 공간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얘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좀 멀기는 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설치 비용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중국의 패널도로가 1제곱미터당 73억 원이 투입이 됐대요. 1제곱미터? 1미터 1미터 평방 이렇게 돼 있는 게 거기에 73억 원? 그거 1km 깔았다고? 돈 어마무시하게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고 만약에 비용 절감이 현실화된다면 드론과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에도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꿈꾸는 궁극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2030년도까지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차는 점점 줄어들고 날아다니는 차 이걸 UAM이라고 하나요? UAM을 엄청나게 개발하겠다는 게 또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계속 짜고 있는 거고요. 해처리레어, 하이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기로 운영되다가 전기가 만약에 다 달아가면 뭐 이런 식으로 충전소를 많이 깔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충전이 잘 되는 도로에 잠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서 충전시키고 다시 떠올라고 이런 모습들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제 이 시기가 좀 더 빨라지는 계기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곳에서는 자율주행 충전 로봇까지 구상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돈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고 점점 더 인류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뭔가 실제로 이런 발전들을 계속해간다면 언젠가는 시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는 빠른 미래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자 박명석의 일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수르를 아십니까? 네 축구팬인 저는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라는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을 전 세계 최고의 팀으로 만든 오일머니 오일머니를 어마무시하게 갖다 부었죠. 이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그 맨체스터 시티의 관중들이 춥다고 하니까 그 의자에다가 히터 열선을 다 깔아줬어요. 거기에 5만 명 이상이 들어갔는데 5만 개 이상의 의자에다가 히터를 깔아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게 말이 돼? 싶었는데 결국 돼서 이게 몇 년 동안 맨시티 구장 가면 추울 때도 그렇게 앉아서 할 수 있거든요. 앉아서 축구를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론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점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 규모의 경제에 성공하는 날이 온다면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가 진짜 운전하면서도 충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똑똑한 이벤트 유튜브 댓글 남기고 푸짐한 선물 받아가세요. 추첨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 책 선물 회계, 내가 좀 알려줘와 스타벅스 음료 쿠폰을 쏩니다. 유튜브 똑똑한 이벤트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를 위한 구독은 필수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알기 쉬운 회계 이야기부터 재무제표 분석까지 알차게 공부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드TE